지난 추석에 찾아뵌 후 석 달 만이다 명절이나 기념일엔 되도록 찾아뵈려고 한다 어렸어부터 남의 손에서 자라 볼 때마다 애달픈 손주 어진 씨가 올 때마다 할머니는 따뜻한 밥상부터 차려내신다 부모 뒷바라지 없이도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늘 고맙고 대견하다 안산 쪽으로 갈 것 같아 안산 쪽으로? 부모 엄마 같은 거 그렇게 하지 마라 부모 엄마 같은 거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너는 이제 시작하니까 금방 금방 공부해 걱정 마라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잘못해준 게 죄죠 다 아빠가 잘못한 거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어 태어나 100일 만에 보육원에 맡겨졌던 어진 씨는 초등학생이 돼서야 아버지를 만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정 폭력으로 다시 집을 떠나야 했다 초등학교 졸업하게 안산 이때도 키가 이렇게 컸어요 또 고향실로 갔다가 또 거기서 또 뭐가 잘못 돼가지고 그래서 또 애들이 또 애들이 또 따로 이렇게 독립이 나갔지요 이제 들어갔겠지 지금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저녁할 때 하라고 해서 카메라로 찍을거야 가족과 네 앨범에서 따 깡말랐었네 어 빼빼 말랐어 찍으란 그때 키도 컸지 뭐 어 그 당시에 초등학교 이제 졸업 무렵이 뭐냐 저 그 학창 시절에 그 담임 선생님이 이해를 갖다 평가를 할 때 요런 참 요런 걸 갖다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 이걸 보냈더라고요. 십 년 후에 이걸 보니까 참 감이가 깊습니다. 말썽은 쟤는 피운 적이 없어요. 아주 애가 착하게 살았어요 그거 알아놨고 그러니까 항상 애착하고. 한때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뒤를 돌아보기보다 앞을 내다봐야 할 때라는 걸 어진 씨는 안다. 그리고 지금 나이면 다른 분들이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연세가 있으신데 그게 제일 마음이 신경 쓰이긴 하죠. 다음번엔 취업 소식을 선물로 안겨 드릴 생각이다.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알았다. 알았다. 할게요. 네. 아무래도 식비가 제일 많이 나간다. 저희가 한 달에 30kg. 남자 아이들이어서 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저녁 식사 준비는 그나마 단줄하다. 아이들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저녁을 먹고 온다. 성민이 밥 안 먹고 오니까. 성민이 왔다. 누구세요? 인성민이요. 암호를 대라. 인성민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물을 예쁘게 붙여봤어. 이모와 엄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그래도 괜찮지. 지역 아동센터에 가지 않는 여덟 살 성민이가 먼저 돌아왔다. 엄마와 이모가 도와주지 않아도 제 할 일은 알아서 척척한다. 저녁 먹기 전에 손도 야무지게 닦는다. 혼자 있을 때는 천사죠. 형들이 있을 때는 천사는 아니지만. 막내 성민이는 지난해 1월 그룹홈의 가족이 됐다. 저희 집에 기염둥이에요. 성민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긴 알아요. 기염둥이는. 기염둥이 표정을 한번 줘봐야지. 아유 귀여워나. 화날 때. 화날 때. 화날 때. 화날 때. 아니 너가 얼굴 안 웃잖아. 완전 이상해지는데. 정말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마냥 어린 것 같지만 때론 감동을 주는 아이다. 세상에. 엄마 주려고 만들어 온 눈꽃이야. 이거 정말 성민이가 이렇게 만든 거 맞아? 네. 너무 잘 만들었어. 엄마 감동받았어. 이거 보고.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너무 이뻐. 엄마가 고이고이 간직할게. 네. 이제 성민이 숙제부터 하세요. 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파란 다이아몬드가 몇 개예요? 파란 마른 모가 여덟 개 다섯 개. 한 번에. 암산으로 할 수 있지. 암산으로도 할 수 있어요. 김희선 쌤하고. 아니 형들 오기 전에 해야 돼. 형들 오면 얘가 업이 돼가지고 못 해요. 그래서 형들 오기 전에 빨리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만나 가장 좋았던 게 여섯 명의 형이 생긴 거란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현준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갔다 왔어. 3년인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어머. 우리 현석이는 왜 선글라스? 인사. 뭐야. 성민이를 제외한 사총사는 6년 전 그루폼 식구가 됐다. 성은 달라도 한 집에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형제애가 끈끈하다. 준비. 시작. 현준이와 호준이는 이란성 쌍둥이 형제. 나한테 안 돼. 야 왼팔 해. 요즘 현준이는 형 호준이를 상대로 부쩍 힘자랑을 한다. 제가 원래 제가 지른데 호준이 형 제가 원래 지른데 제가 힘이 세졌어요. 니가 잘 먹어서 그렇지. 그동안. 준비. 시작. 해준 거 봐라. 나 몸무게로 들으라. 철부지가 될 때도 있지만 어릴 때 부모 품에서 떨어져 살아온 아이들이다. 호준이 너무 잘 갠다. 제 할 일을 스스로 하는 습관이 일찌감치 들었다. 누가 전선을 갖고 온 걸 이렇게. 맛있어요. 둘, 셋, 넷. 다섯 개요. 하나, 둘. 어우, 다들 너무 훌륭해. 자, 그러면 다 자리를 찾아서 갖다 놔주세요. 여덟 개. 여덟 개. 비록 부모 사랑은 충분히 못 받았어도 구김없이 밝게 커주는 아이들에게 시은 씨는 고마울 때가 많다. 동산 한 번 만드세요.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는 법이다. 성민아, 이리 와보세요. 성민아, 이리 와보세요. 왜 울어요? 어? 왜 울어, 성민아. 형들 오기만 기다렸던 성민이가 눈물바람이다. 우는 사람한테 그거는 더 화를 돋구는 거야. 어, 여기 앉으세요, 성민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왜? 제가 너무 화났어요. 형들 때문에 왜 화났어? 형들끼리만 재밌게 노는 것 같아서? 형, 나도 형들하고 놀고 싶어요. 성민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있어, 없어? 이게 인성의 머리라. 성민이 있지? 그러면 성민이는 뭐가 하고 싶어? 책 읽고 싶어? 종이접기 가고 싶어? 어? 어? 성민이가 이제 얘기해야지. 형들이 놀고 있었던 거는 종이접기. 어, 그러면 자, 해. 형, 형 마음이야. 허락했어. 현섭이 형, 허락했어. 고마워해야지. 성민아. 동사남. 동사남. 가족이 된 지 1년밖에 안 된 성민이는 형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걸 아직 어려워한다. 나도 아까. 준비해. 시작. 너 먼저 쳐. 오케이. 거기 준비 시작. 오. 더 멀리 갔어, 나보다. 나 거기서 시작하고 난 여기서 시작할게. 난 여기서 시작해. 형이 여기서 시작해. 형에게는 양보가 없던 현준이가 동생 성민이에게는 크게 양보한다. 사흘씩 교대로 아이들과 숙식하는 보육사들과 달리 치은 씨는 출퇴근을 한다. 고모, 저 갈게요. 산잔. 형이랑 엄마 갈게. 네, 안 여행하세요. 오늘 숙제 다 했어요? 네. 이제 일기만 적으면 돼요. 일기만 적으면 돼요? 밥 먹고 일기 적고. 내일 뵐게요. 엄마, 내일 가세요. 아이고, 예뻐. 내일 봐. 네. 선생님, 내일 외치고 오세요. 네. 내일 뵐게요. 네. 말이 퇴근이지. 집에 가 있어도 아이들에게서 온전히 신경을 끌 수는 없다. 퇴근해도 전화가 와요. 아니, 스피커폰 틀어놓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한다, 그렇게 말하자면 해서 전화 오는 경우가 많고. 점점 지금 한 해 하나 먹을수록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남자 아이들이어서. 아이들이 커 갈수록 힘에 부치긴 해도 이미 각오하고 시작했던 일이다. 오빠, 저 왔어요. 손 씻고 식사 차려 드릴게요. 응. 심심하셨겠어요. 후숭아도 못 나가서. 그룹홈을 열기 전, 시은 씨는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했었다. 이거, 제가. 이거 도토리면서 원장님이 직접 써줄 거예요. 맛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룹홈을 열기로 한 건 어려운 환경에 아이들을 보듬고 싶어서였다. 따님께서 그룹홈 한다고 하셨을 때 아버님께서 어떠셨어요? 나, 나야. 잘, 잘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 오진이 아이도 가끔 데려 나가서 밥 먹고 같이 그렸다고. 그게, 그 때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자꾸 일곱 명이 됐잖아요. 아빠가 이제 제가 이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오진이 보고 너무 잘생겼다고. 그리고 너무 이제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섯 명의 아이들이 이제 입소를 해서. 그때 아이들 다섯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귀여워. 그러니까 이제 손짓들 뭐 사주는 것처럼. 맨날 과자고 딸기고 막 이럴달에 이제 막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사주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놀았는데. 퇴근했어도 시은 씨 마음은 늘 그룹홈 아이들에게 매여 있다. 멸치볶음을 하면은 반찬우도 잘 먹고 주먹밥. 아침에 이제 해주면 잘 먹어서. 또 지금 방학이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좀 너무 많이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반찬 한 두세 가지는 제가 해가지고 가려고.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반찬통 두 개를 가득 채웠다. 어진 씨는 종종 장보러 가는 시은 씨를 따라 나선다. 어진아 무슨 요리 할까? 닭도리탕? 삼겹살 먹었으니까. 나쁘지 않죠. 그럼 닭도리탕 해볼까 우리? 어진이가 가면은 더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손이 커지죠. 편식 안 하고 잘 먹어서 저도 장보기 편해요. 아이들이 거의 다 편식을 안 하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아. 아들과 함께 장을 보는 게 시은 씨에게도 소소한 낙이다. 어느 구석이 닮았는지 아들이 듬직하다는 소리를 듣기라도 할 땐 괜히 어깨가 으쓱해진다. 아이들은 고기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운다. 그래서 아이들 먹이는 데 드는 돈은 아끼지 않고 넉넉히 쓴다. 아이들이 먹는 걸로 눈치 보는 일만큼은 없게 하고 싶다. 엄마의 비상 장바구니도 또 나와야 돼. 항상 장바구니를 소주하고 다녀야 돼. 아들 이거 키워보세요. 기꺼이 짐꾼 노릇을 해주는 맏아들 덕에 자식 키우는 보람을 느낀다. 어진 씨가 오랜만에 요리 실력을 발휘하기로 했다. 소문난 어느 닭볶음탕 전문점의 요리법도 미리 검색해서 외워뒀단다. 그룹홈 선생님들이 워낙 손맛이 좋으셔서 어진 씨에게 기회가 자주 오진 않는다. 주방에 들어오면 확실하게 실력을 발휘한다. 요리 감각이 있는지 한번 맛본 건 그대로 흉내낼 줄 안다. 매워도 이게 야채랑 매워보여도 야채랑 다시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제 넣어보면 또 맛이 달라져요. 매운맛이 좀 중화가 돼요 많이. 양념이 제법 먹음직스럽게 됐다. 한국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진만에 많이 들어갈 수는 맛있습니다. 자립이 아니라 당장 장가를 보내도 될 만큼 솜씨가 제법이다. 성인이 되면 그룹홈을 떠나 자립을 해야 한다. 어진 씨에게는 지난 6년간의 시간이 자립을 위한 이행 연습이었다. 저는 제빨래는 제가 하는 편이죠.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그럴 때 같아요. 어진이 아주 깔끔하고 정기동돈 잘하고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하얀 거를 하얀 거대로 빨고 검은 거대로 빨고 속옷 따로 빨고 거둬 따로 빨고 그리고 접을 때도 완전히 칼 받춤. 혼자 살게 되더라도 엄마가 걱정하시지 않도록 꾸준히 습관을 들였다. 시설에서 자란 아이라는 사람들의 편견에 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자기 관리에 엄격해야 한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저녁을 먹고 와도 간식은 꼭 챙겨 먹인다. 어진 씨가 준비한 닭볶음탕이 다행히 아이들 입맛에도 잘 맞는 모양이다. 함께 먹어서 더 맛있다는 걸 아이들도 안다. 많이 먹고 쏙쏙 자라주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다. 안 돼, 안 돼, 모르고. 그래, 해봐. 간다. 나는 우리 음악도 잘 못하는데. 아, 아. 혹시 마셨는지? 오, 선생님. 굉장히 잘하네. 오, 선생님. 오, 선생님. 오, 선생님. 이거 또 못 받겠다. 오, 선생님. 먹은 것도 소화시킬 겸 장기 자랑을 해보랬더니 아이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끼를 한껏 드러낸다. 고맙습니다. 너희도 언제 연습한 거야, 근데? 학교랑 체육 시간. 학교랑 체육 시간에? 현석이도 너무 잘했고, 허준이도 너무 잘했고. 자, 현준이도. 엄마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자, 엄마가 약속한 대로. 자, 현석이부터. 감사합니다. 현준이, 현준이. 감사합니다. 현준아, 동준이는 약속했어. 처음에 잘했기. 분위기를 띄운 거야, 동준이가. 저는 잘했어요. 그치? 성민이는 엄마가 또 줄게 해? 아니요. 아, 이거. 저도 놀랐어요. 처음이에요. 어? 너무 행복해. 허준아. 허준이도 항상 자신감 있었는데, 허준이가 커서 와가지고 저런 재롱은 안 부렸는데, 지금. 저렇게. 어, 재간동이들이야. 이제 곧 자야 할 시간인데, 형들과 노느라 미뤄둔 숙제 하나가 성민이 발목을 붙들고 있다. 이게 화났을 때 진짜 얼굴이에요. 화나면 이렇게 해요. 잠은 쏟아지는데 숙제는 남았고, 형들하고 더 놀고도 싶고.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하나. 빨리 와. 지금 잘 시간 지났잖아. 9시에 자는데. 9시 10분이나 됐잖아. 빨리. 자, 이모가 안아줄게. 이거 무거운데. 이모가 안고 갈게. 으쨰. 어휴. 성민이는 다른 형들보다 30분 더 일찍 재운다. 자. 이거 보여주세요. 자, 따라봐. 불을 꺼줄게. 별 켜주고. 혼자만 일찍 자야 아는 게 성민이는 불만이다. 이모가 자장가 불러줘? 응. 알았어. 이모가 안아줄게. 자. 이모가 있어야지 나는. 알겠어. 이모가 안아줄게. 잘 자라 우리 애가. 성민이는 근이 영양증이라는 선천성 질환을 갖고 있다. 약으로 병의 진행을 늦추고 있지만 평소에도 치료 관리를 위해 보육사들이 더 신경을 쓴다. 나머지 사총사는 개인 산매경에 푹 빠져 있다. 해도 오늘밖에 못해요. 보통은 수요일날 할 일은 이제 다 숙제 마무리하고 오늘 좀 시켜주는 거예요. 30분. 30분.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보상해줘야 돼요. 엄마 몇 점 엄마야?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이. 누가 제일 먼저 꺼내지 모르겠어. 저 껐어요. 천천히 몇 등. 다들 가자. 이거까지만 하고요. 이 옷은 2등이야. 1등 아니에요? 이거 맞지? 이거 작은 입문 까라. 갖다 준 책이잖아. 이제 아이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헐렁한 우도새에 다 헤어져... 그룹홈의 후원자로 왔던 정순 씨는 아이들과 한솥밥 먹은 지 꼭 1년이 됐다. 생각만큼 쉽진 않았지만 모두가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보살피는 정순 씨. 잘자. 그룹홈에 있는 4명의 엄마 품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모습의 사랑을 배우며 성장하리라 믿는다. 아침부터 아이들이 한껏 들떠 있다. 뭐를 조심해야 될까? 여기가 미끄러우니까 뛰지 않아요. 뛰지 않고. 혼자 개인 행동하면 안 돼요? 네.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바람을 좀 쏘이기로 했다. 여행 가는 걸 계획 잡아서 봄, 여름도 가고 제주도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꼭 가요. 오늘은 가까운 눈썰매장을 찾았다. 얘들아 너희 처음이지? 네? 무섭지 않아? 무서운 사람? 무섭죠. 엄마 무서워요? 응. 나 무섭지? 아니요? 진짜 안 무서워? 네. 뭐라 무서워. 아이들은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날까? 또 하나의 첫 경험을 아이들은 씩씩하게 치러낸다. 아! 번거로워. 내가 가야겠다. 오케이, 1등! 오케이, 1등! 우리가 1등! 저 눈이 눈에 쳤어요. 그랬어? 내가 역전승을 했어, 니네. 재미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탄대요. 제가 너무 잘 가르쳤나 봐요. 혹시 재미있어? 네. 여행이 결속력을 좀 강화시켜주고 심리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항상 제일 좋았다고 해서 2년 마무리하면서 물어보면 여행이 제일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족 여행을 많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추억은 힘이 세다고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더욱 단단하게 엮어주는 게 바로 추억이라고 시은 씨는 믿는다. 성민아, 성민이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이제 빙어낚시. 얼음 썰매, 빙어낚시 등 아직 체험할 거리가 많이 남았다. 아이들 못지않게 어른들마저도 잃어버린 동심에 젖어들게 하는 겨울놀이터다. 자, 앞으로 뒤에 잘 하세요. 처음이에요. 성민아, 우리가 왜 안 가지?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아닌데, 앞을 보고 가는 거 같은데. 앞을 보고 가는 거 같아? 네. 엄마가 잘못 앉았어? 어? 아, 그런 거 같아? 박자를 맞추자. 이렇게 한번, 하나. 뒤로 밀기. 어, 그거 봐. 같이 박자를 맞춰요, 하나. 밀기. 그런데 얼음을 지치는 사람들 틈에 두 아이가 보이질 않는다. 엄마! 빙어낚시토에도 보이지 않는 아이들. 대체 어디로 갔을까? 어, 그래야 됐 condemned más. 이렇게 hacemos. everAAD 잘 Violin windows ahh. 한글자막 by 한효정